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문재인의 사유에 특혜채용이라든가 문다혜 집안의 태국 위주호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문재인의 딸 문다혜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집안의 특혜채용 문제 관련해가지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판례까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집안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전주지검 측에서는 문다혜의 서울 소재 주거지 등에 대해서 검사라든가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회한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 측에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것은 문재인 사위 특혜채용과 동거래 문제 관련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재인 부부가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 관계로 문다혜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통령 취임 후에도 문다혜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재인하고 정치적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고 그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 이스타젯의 문재인의 사위가 취업을 한 뒤에 해당 항공사에서 문재인 사위에게 고액의 월급과 거주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일에 이상직이 문재인과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문재인의 사위를 취업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문재인이 그동안 문다혜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던 것을 끊었다면 이것은 문재인의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항공사에서 지급받은 돈이 뇌물로 볼 수가 있으며 특히나 해당 항공사의 실소유주가 이상직인 것을 알려졌는데 이상직이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문재인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문다혜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한 흔적도 참 미심적다라는 지적이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고 문다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5억 원대의 집을 매도를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7억 6천짜리 부동산을 매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억대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동산 자금의 출처도 논란이 상황인데요.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부터 여러 번 지적이 돼 왔으며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곽상도 의원은 문다혜가 2018년도 7월달에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5억 천에 팔았고 이로부터 10개월 만에 대출도 없이 7억 6천만원에 서울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배경이 석연치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에 문다혜 부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부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을 받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다른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돈을 늘려가지고 부동산을 매입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다혜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자금 출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이때도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윤 정권 들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문다혜가 청와대에 거주하면서 청와대 직원들하고 돈 거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여태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다혜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라던가 행정요원 그리고 유송화전 춘추관장하고도 돈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미 알려진 것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당시에 문다혜가 부동산을 샀던 돈이 이거 특활비 아니었는가라는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가 되었으며 특활비는 돈의 성격상 이게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청와대라던가 당사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돈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검찰 측에서 얼마 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문재인 부부 관련해서 계좌 추적을 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는데 과연 이를 통해서 문재인 집안의 돈 거래 내역을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는 솔직히 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밝혀내더라도 합법적으로 돈이 오간 것 정도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로 문제 있는 돈이라던가 검은 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계좌이체 같은 걸 안 하지 않겠습니까? 요새는 하도 돈을 뿌릴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가지고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현찰로 직접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추적도 안 되니까 요새는 코인이라던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돈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문재인 집안하고 관련된 돈 거래 논란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실체를 밝힐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문다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집안의 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니까 자신의 SNS에다가 300만 원 정도밖에 돈 거래를 한 적이 있다. 정말로 거액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었는데 그 후에 수천만 원 이상의 추가로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나자 해당 SNS 게시물을 삭제를 한 적이 있죠. 네, 그럼 또 검찰 측에서는 문재인 집안의 사건에 대해서 노정연 씨 집안의 판례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노정연은 노무현의 자녀로서 부동산 거래라든가 외국한 거래법 위반 혐의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당시 노정연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노 씨는 미국 시민권자이자 미국 변호사인 경모 씨로부터 뉴저지즈 웨스트 뉴욕의 한 아파트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40만 달러를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부동산 취득 사실이 알려진 것을 우려해가지고 2009년도 1월 달에 경모 씨의 지인의 동생에게 현금으로 13억 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중도금을 치렀는데요. 그리고 법원에 따르면 당시에 이 돈을 전달한 것은 권양숙의 친척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노정연의 아파트 구입 자금 전달 과정처럼 복잡한 돈 거래가 문다혜와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문다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명의 청와대 직원들하고 돈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역시도 노정연 씨가 아파트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돈을 조달한 방법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외에도 검찰 측에서는 포괄적 뇌물죄를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상직이 문재인의 사의 서 씨에 채용 4개월 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한 것이라든가 2020년 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표가 수리되어서 총선에 출마한 것이라든가 민주당에서 출마만 하면 당선이 되는 지역에 공천을 유리하게 통과한 것 등 이 모든 사실이 이상직하고 문재인 사이에 오갈 수 있는 청탁의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을 경제적 공동체로 엮어가지고 당시에 최순실이라든가 정유라 측에서 이득을 본 것을 우회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득을 본 것이라는 식으로 제3자 뇌물죄를 엮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단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신의 딸하고 사위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경제적 공동체라는 이러한 지적은 더욱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검찰 측에서 문재인 집안에 대한 계좌 추적이라든가 이번에 문다이 집안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한 만큼 법원으로부터도 수사의 정당성은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검찰총장도 물갈이가 되는 시즌이니 문재인 집안에 대한 수사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